또 우리 멋진 스마일님을 위해서 지역난방공사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매스카는 3만 7,1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 진짜 죽어라 죽어라 안 가던 주가가 최근에 갑자기 또 올해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률 보여줍니다. 흑자를 내기도 했고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가면서 오늘장에서도 6% 넘게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중기 목표가 6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하는데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보유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축하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고 계신 가격대 중기 목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대의 흐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스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자체가 줄어든 게 된다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도 앞두고 있는데 배당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견인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주식수가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세이철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체크해 보실 부분은 말씀드렸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 부분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이 천연가스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영업이익 부분과 배당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추세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는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바닷골에서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고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추세에 이탈 나오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고 계신 가격대 6만원까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보실만한 위치다라고 보지지만 지금 비중이 부담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5만 천원대 여기에서 일부 축소를 하시고 보고 계신 가격대 6만원대까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지 라인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이탈 여부는 11선 정도 보시면서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지 여부 보시면서 11선 이탈 여부와 거래대금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단기로 짧게 4만원 지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지 여부 보시고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갈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가격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생각하신 그대로 좀 긍정적으로 역시나 해석을 해주셨고요. 목표하신 가격까지 6만원까지 고고싱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